참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끝이에요 어! 오! 페이탈까지 아 근데 콤보가 흔들렸죠 지금 이거 전격을 없애주고 페르소나 잘 써줬어요 SB 위빙 어 하단 긁고 자 페르소나 브레이크 시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얘 페르소나 브레이크가 갖고 에너지가 얼마 없고 어 밥상 오! 전기 징! 오! 욕기렉! 오! 이건 그래도 안심입니다 오! 지금 버스트를 달렸어요 오~~ 저거는 또 알고 피하는게 신기해 너무 신기해 다들 오늘 한 번씩 신내림 받고 오신 분들이죠 저분들 성신여대 입구에 점집 하나씩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촉이 좋습니다 대하칸이 압도적인 화력에 앞에 사나다 굴복할 것 같군요 하단 참을성 좋아요 이거 아 아 와 가드게이지도 없고 가드 프라이머도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드 하죠 역기온 사봤자 뭐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스 비잡기 그걸로 대하칸 먼저 리치 어어어 대하 사나다 아파 아 어렵죠 어려워요 높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아까 너무 많이 잡기 파해를 당해서 태아칸이 이제 타격을 보석만 깔고 있어요 여러분 PSN 로그인도 다섯시간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게임 운영을 위해서 게임기를 잠시 꺼주시는게 좋아요 어어 돌격하는데 어어! 설마! 설마! 어어 지구병 아! 페르소아 브레이크 어! 이거 설마!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고서 뒤를 돌아가는데 KO가 안되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하하 자 그 다음 승자적으로 가겠습니다 디즈니스 대 러폭도 아까부터 기다리시던 페나즈키가 드디어 나왔네요 으어! 잠깐만 디즈니스 형이 안좋아 제이킥 헛헣 제이킥 약탱